참나 체험과 희열의 관계는 어떤가요? 막혔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뚫리는 현상인가요? 아니죠. 그러면 뚫린 뒤에는 희열이 안 와야 되잖아요. 그런 게 아니고 참나랑 심신이 공명하면 희열이 오게 돼 있습니다. 난 요즘 희열이 안 온다 그러면 꼭 희열이 와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마음이에요. 마음 안에 다양한 고민도 있고 상황 따라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. 그러다가 조금 마음도 이완돼야 참나랑 잘 만나면서 희열이 옵니다.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희열이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희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너무 힘들 때 참나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방식으로 희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꼭 이완이 잘 됐을 때 희열이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보통 명상하다가 희열이 일어날 때는 심파가 좀 고요할 때요. 심사에 고민들이 있으시면 참나를 만나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죠. 확 참나한테 모든 게 안 맡겨지고 있죠. 그럴 때는 심신에서 희열이 좀 덜 나는 경향이 있어요. 상관없습니다. 참나를 만난 건 맞으니까. 그래서 참나 만난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 보면 그래서 괜찮아 이런 말도 제가 같이 쓰시라고 하는 게 애고를 좀 풀어 달라는 거예요. 이완시켜달라. 지금 뭔가 애고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 끙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그거 조금 더 놔주시면 큰 희열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희열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마음에 나타날 겁니다. 그래서 참나에만 몰입하고 있다면 애고는 희열을 느끼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애고가 어떻게 참나에만 몰입을 해요. 마음 안에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.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관리해야 될 게 있고 그런 것에서부터 더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가 희열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만약에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갑자기 일상에서 오늘 낮에 뭔 일 있었는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일하시다가 와서 잠깐 앉아서 희열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. 사실. 여기 와서 보통 절 같은데 템플스테이 가도 한 며칠 있으면 잠시 이 생활에 적응해서 사회의 고민들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. 좀 이완이 될 때, 마음이 풀어질 때 그럴 때 참나각성이 잘 되면 또 희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절에 가야 잘 되나 보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 기존 삶에서 좀 단절돼서 있다 보면 희열이 더 잘 일어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. 평소 고민해야 될 걸 돌 고민하게 되니까 마음이 이 정도 편해지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접속을 좀 끊고 핸드폰을 좀 끄고 마음을 좀 편하게 둘 때 우리가 좀 더 참나랑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거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삶 속에서 계속 순간순간 참나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이 자체가 본래 희열이다 하고 살아가시는 게 이럴 원리를 잘 아셔서 지금 내가 좀 사내가 있고 핸드폰도 끄고 외부일에도 좀 신경 안 쓰면 나도 얼마든지 더 큰 희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참나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자. 이게 본질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. 희열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.